네, 많이들 좀 남겨주셔가지고 오늘의 선물을 저번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많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 드리는지 우리 가희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 싸인 앨범. 싸인을 아까 대기실에서 열심히 또 했어요. 싸인 앨범도 드리고, 또 저희 동네에 친구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쌀 용사를 시작해갖고 또 쌀도 드립니다. 다행히 콘서트에 와가지고 쌀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목포에서 친구들이 하는 건어물 세트도 준비했어요. 어머, 어머. 싸인 다가도 싸인 해놨고 건어물 세트도 싸인을 다 해놨어요. 어머, 어머, 어머. 비닐이랑 박스랑 버리지 마시오. 그리고 가희가 되기 싫은 때 이쁘게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으니까 또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어마어마하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어물 세트는 그 유명한 모노의 그 만에입니까? 아유, 그렇죠. 또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맛있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님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와이프랑 싸웠다가 그거 먹고 서로 화해했거든요. 너와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시간 직접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티켓 잘 보세요. 네. 자, 잘 섞어서 먼저 싸인 받으실 분 다섯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IP VIP B구역 어, B구역 아, 가운데가 B구역이구나. 7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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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7열의 25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거기 앉아계시면 선물을 갖다 드릴 거예요. 네. 소개시면 저희 선물을 스태프분들 갖다 드릴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5열의 25열 25열 8번 25열의 8번 차례에서 일어나주십니다. 어, 조용히 계시면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해서 쌀받으실 다섯 분의 주인공 모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단하네요. 아유. 아니, 정말로 이 종이가 다.. 우째 이런го? 어, 어. 지금... A 구역! A 구역! 아, 맞았다. 그라지, 이렇게 걸그러 나와야지라. 2열에 2열에 18번! 2열에 18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무만큼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인씨 덕에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꿰매도 듭고 많이 선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뒤에도 많은 선물 남아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종이 잘 들어오세요 아이고 나는 당첨도 안 되네 버려버리지 마시고 아시겠지 네네네 자 지금까지 많은 기회 부탁드리면서 우리 가인씨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인씨 잠깐에도 준비 시간 후에 다시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또 사회자가 문어의 꿈 추가 당첨을 뽑아봐야겠죠 자 문어의 꿈도 오늘 정말 많이 있어가지고 네